내년부터 3년간 1,500만 원 이하 엔젤 투자금에 대해서는 100%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 정부는 엔젤 투자 소득공제율 1,500만 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00%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. 1억 원을 엔젤 투자하면 1,500만 원까지는 100% 공제, 1,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50%,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30%를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. 이외에도 투자 실적과 경력, 자격요건 등을 갖춘 엔젤을 전문 엔젤로 지정해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